드레스업, 나이 들수록 옷 좀 깨끗하게 입고, 취업, 자꾸 이렇게 응원해주고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셧업, 나이 들수록 입 좀 닫아야 돼. 너무 말이 많아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, 페이업, 지갑을 열어가서 밥도 좀 해주고. 요즘 아이들은 배추 잎사귀 만 원짜리 안 주면 안 받아요. 천 원짜리 주로. 배추 잎사귀라는 걸 알아요. 감사합니다.